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실시간으로 되는 키맵과 카카오네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구형 내비게이션은 퇴장을 하고 새로운 내비게이션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. 이 거치대는 재사용을 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이 거치대는 재사용을 합니다. 재사용을 합니다. 재사용을 합니다. 재사용을 합니다. 재사용을 합니다. 쩍쩍이 테이프를 붙이고 재사용을 합니다. 재사용을 합니다. 재사용을 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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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쩍쩍이로 부착을 한 갤럭시 탭. 이 갤럭시 탭입니다. 이 갤럭시 탭입니다. 이 갤럭시 탭입니다. 그 다음에 전원, 충전기 전원, 하이패스 전원, 하이패스 전원. 실험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실시간 내비게이션도 되고 블랙박스도 되는 것으로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능도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서 블랙박스 사용하기 음성 녹음은 안됩니다 음성 녹음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음성 녹음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녹음이 가능합니다 음성 녹음이 가능하다고 해서 도착 예정 시간은 오전 11시 18분입니다 안녕